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옷은 언제 벗죠? 아니 옷은 언제 벗는 거야 도대체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해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연예인입니다 여러분들 앉아만 계실던가요? 일어나서 저랑 같이 놀아보자고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엔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한 데뷔 무대 코믹 액션 멜론 에로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돌아갑니다 영화 한 편 찍을 거야 엔딩에 우리 키스신 있는 거야 알겠어? 다 같이 갑니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 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언제나 저희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난 그대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난 당신의 댄스 앞으로 나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갑니다 때로는 영화 배우 같아 때로는 탤런트 같아 때로는 코미디언 같아 때로는 가수 같아 너의 기분에 따라 나 나 나 여러분의 연예인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언제나 저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예인 네 네네 네네 네네